솔직히 질투나죠 와 어쩜 저럴까 싶었어요 차원이 다른 것 같지? 볼 때마다 정말 감탄했어요 멀리서부터 걸어오는데 피부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일단 피부부터 확 눈에 띄니까 따로 관리 안 한다고 하는데 믿을 순 없어요 화면에서 정말 예쁜데 반전은 실물이 훨씬 예쁘다는 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분명 뭔가가 있어요 모두들 당신의 피부를 말할 거예요 아모레퍼시픽 몬스처 바운드 하이드레이션 앰플